네 안녕하세요 주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 동향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해커원 우리가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윤리적인 해커에게 버그 포상금으로 약 3억 달러 이상들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 해커원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서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은 이 뉴스에 이 해커원 보안보고서라고 하는 2023년도 거를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 뉴스를 가지고 저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원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취약점 연구자들에게 많은 포상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들도 버그 바운티를 하는 환경들이나 아니면 사이트들이나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해커원을 통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범위들,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하면 안되는지 뭐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레포트를 제출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커원이 그 중개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곳이라고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의 스코프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뭐 iOS, 안드로이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모의킹 할 때도 항상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 세 개의 범위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범위 안에서도 취약점에 대한 범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나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됩니다. 저희 그 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버그 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약점이 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커원 쪽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해커원은 해당 이제 서비스한테 이제 보고서들을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버그 수정들을 하는데 약 한 25일 정도 이제 걸립니다. 별로 요거보다 더 많이 걸리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으로 또 버그들을 수정 안 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그 보고서들을 제출을 어디다가 이렇게 올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한 25, 28% 정도 향상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 가격들이 500달러 정도 수준. 우리나라 또는 현재 뭐 이렇게 하면은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달러 정도 이제 수준이냐 보시면 되고 최고 10%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천 달러 정도에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이고요. 네이버 버그 바운트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은 약 한 300에서 500 정도 이쪽에 이제 집중돼서 많이 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는 한 2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그렇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여기 네이버 포상 금액 같은 경우에 적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 버그 바운티를 이제 신고하거나 아닌 많은 부분들을 신고하는 영역들은 아마 거의 이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네이버 보고서도 나온 것들 결과를 보면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웹하고 이제 모바일 쪽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딱 튀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블록체인 부분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도 그렇고요. 이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특히 이제 거래소죠. 블록체인 이제 거래소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당히 큰 금액들을 이제 막 이렇게 걸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얼마 정도 있냐면 한 최고 25만 달러 정도로 이제 포상 금액들을 산정을 했고요. 실제 많은 금액들을 이제 포상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딱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분명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죠.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뭐 이렇게 코인 거래들이 옛날에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할 때처럼 거래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이 부분들도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단어들이요. 웹 3.0이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취약점들이 많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그 그 해커원에 참여하고 있는 버그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이제 많이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 쪽에가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 쪽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iOS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대중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그바운티에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웹사이트를 주로 이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민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처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킹도 동일합니다. 모이킹 고객사를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하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iOS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모바일 서비스가 있다면요. 근데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iOS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라도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웹앱 방식으로 많이 하죠. 앱만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게임 서비스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앱만을 가지고 많이 하지만은 보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앱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터페이스 부분만 이제 모바일 형태로 이제 많이 만들고 거기에 대한 웹사이트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API 서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공공데이터 같은 거 활용을 하는 그런 데이터들 모든 데이터들 같은 경우가 요즘 다 API 서버들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중간점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API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서버 특성상 그런 메소드 방식이나 그런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접근 제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요것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허용을 하냐 아니면 API 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남용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API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로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뭐 게시판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웹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다 오픈소스로 사용하다 보니까 만약 요게 패치가 안 돼버리면 여러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취약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로그4J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바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때도 버그바운티 하는 사람들이 이 로그4J 취약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이트에 다 해서 이제 많은 복상금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오픈소스 쪽에 이슈들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비율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리버싱 쪽이나 아니면 페미어 쪽이나 뭐 AI 쪽이 요즘 많이 IoT나 이렇게 공부들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비율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물론 이제 취약점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리버싱하는 부분들이나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또 하드웨어 쪽을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까도 좀 이 쪽은 비율적으로는 작지만은 그래도 포상금들은 굉장히 크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툴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왔다는 것들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해커원에 참여하고 있는 버그바운티 우리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이제 공격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채취 PT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대신 AI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표적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도구에 관련된 것들도 하나의 이제 버그바운티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일 영향들을 많이 미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보상금이죠. 보상금이 높으면은 그쪽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아니면 그쪽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웹 3.0 찾고 버그바운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기회 같은 경우죠. 우리가 모이킹이라고 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객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정이 좀 되어 있죠. 고객사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금융권을 투입이 된다. 근데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를 내가 한 6개월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거 IT의 네이버 사업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나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사실 기회들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이러한 보상금들을 받으면서 뭔가 이제 취미적으로 아니면 자기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학생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범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제한된 범위 같은 경우에 의사통, 나진거 같은 경우에 일부 의견인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버그바운티를 할 때도 분명히 범위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막 공격을 한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취약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디도스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버퍼 플로어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시스템 침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버그바운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 서비스니까 만약 요게 이제 정말로 시스템에 어떤 영향들을 많이 미친다. 가용성들이 막 훼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들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하고 버그바운티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뗄면 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또 모이해킹에 일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또 버그바운티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이제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요표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